푸드테크 스타트업 정육각이 대상에서 인수한 유기농 특화기업 초록마을의 동남아시장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이에 최근 싱가포르 최대 이커머스사와 정식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요. 동남아를 시작으로 향후 미국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K-프리미엄 열풍을 이끌겠다는 목표입니다. 문다이 기자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식품 전문기업 초록마을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시작은 동남아로 동남아 가운데 소득 수준과 구매력이 높은 미식 도시인 싱가포르에 진출합니다. 초록마을은 지난달 싱가포르 레드마트와 정식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레드마트는 2011년 설립된 싱가포르 1위 온라인 식품 플랫폼으로 동남아시아 대표 이커머스 기업 라자다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초록마을은 유기농 전문기업임을 내세워 프리미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강점인 자체 브랜드 상품을 내세워 충성 고객을 확보해가는 전략으로 이번 수출도 전량 PB 상품으로 구성합니다. 초록마을 측은 국내 유기농 식품 시장에서 초록마을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온 것이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남아를 해외 진출의 첫 시발점으로 삼은 것은 K-푸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데다가 중위연령이 낮아 영유아 자녀를 둔 젊은 부모가 많아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초록마을은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홍콩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전역에 진출하고 이후 미국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해외 시장 판로 확장해 박차를 가합니다. 국내 유통업계가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글로벌에서 K-프리미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동남아에서 한국 딸기가 비싼 가격에도 높은 품질과 맛으로 인기인 것도 대표적인 사례.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딸기 수출량은 전년 대비 26.5% 늘었고 K-푸드 인기에 베트남과 필리핀, 몽골 등 3개국의 이마트 매출은 7년 만에 7배 가까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소비침체도 이유입니다. 고가의 유기농 제품보다 가성비 수요가 늘면서 유기농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실제로 이마트는 유기농 식품 전문 브랜드 자연주의 로드숍 매장을 1년 만에 모두 철수한 바 있습니다. 초록마을은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온라인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 등 투트랙 전략으로 흑자 전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델리TV 문다희입니다.